아 내가 알던 홀로그룽기는 이렇게 안생겼는데 줌했는데 이렇게 커졌어 시야가 와 내가 알던 홀로그룽기는 이런 홀로그룽기가 아니었는데 와 진짜 살 많이 쪘다 홀로그룽이야 나는 약간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라서 홀로그룽기가 아무리 이렇게 개떡같이 바뀌었어도 저는 끝까지 홀로그룽기 편에 사겠습니다 지금 자기장이 어 자기장 가깝다 이 정도면 자기장 가까운 거다 이응지은 이 정도 자기장이면 차 없어도 충분히 가겠네 야 벌써부터 저거 애미 사고 있는 사람이 있네 와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냥 다 내팽여치고 그냥 차 타고 바로 고급먹은 건가? 게임 시작한지 몇 분 됐다고 벌써부터 애미 사고가 있다는 거는 맞아 게임 날로 모은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아 지금 아드레날린 주사기 끌게요 페카도 안에 있나보네 페카도 안으로 들어갈까요? 지금 나 아까 카구팔 버리고 지금 샷건 먹었거든 이걸로 들어갈까? 한번 들어가본다 한번 카플레이스 한번 들어가 엠송합니다 아아 도망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죽이지 말아주세요 진짜 아아 나 그냥 소리도 없이 죽을 뻔했어 와 진짜 죽다 살아났네 나 방금 연라대왕이랑 뽀뽀하고 왔어 여기저기서 카구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진짜 그 배그 패치되면서 카구팔 드랍률 같은 것도 버프 먹었나? 앞에서도 돌리고 뒤에서도 돌리는 게 카구팔 소리야 지금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러다가 슈발 우리 부모님도 쓰겠어 카구팔 내 마음 아아 어디 보세요 아저씨? 쟤 뭐 귀 막고 게임하냐? 사운드 플레이 못해? 어디 보냐 얘는 대체 카구팔이다 나이스 카구팔에다가 보전기대가 탄디까지 껴주고 오탄 먹고 침 잘못 삼켰어 씨발 아 침 잘못 삼켰어 침 삼키다가 살에 걸리는 건 살면서 처음 느껴보네 나이스 드디어 엠포 풀팔츠에 카구팔 풀팔츠까지 모았어 나이스 엑조디아 다 모았다 다 뒤졌다 지금 어쨌든 지금 자기장 자기장 가운데로 가가지고 이제 존버를 하든가 할게요 와 나 지금 뭐 했다고 16명까지 살아났냐고 어? 여기서 차가 나온다고? 여기서 차가 나온다고? 낚시였구나 와 진짜 좋았다 와 이 차가 낚시였구나 거의 강태공급으로 낚시 엄청 해버리네 아 이 차가 낚시였어? 얘 머리 잘 있어 머리가 좁네 근데 머리가 좋으면 뭐해 나한테 에임이 딸리는걸 지금 자기장이 진짜 엄청 쪼끄매졌으니까 이제 슬슬 차 버릴게요 자기장 지금 완전 쪼끄매 지금 이 집에 사람 있는 건 아니겠지? 설마 설마 이 집에 사람 있... 아 사람 진짜 있었구나 아 뭐야 아 그냥 경적으로 쏘지 말고 그냥 줌에서 쐈으면 충분히 잡았을 텐데 아 존나 아깝네 진짜 내 시체 파밍하다가 죽어버려라 보이스 켜서 지금 님들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야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나 죽이네거든 지금? 나 죽이네 관전하고 있거든? 야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쌤통이다 이 자식아 하하하하 쌤통이다 이 자식아 으이구 이씨 함 뱔 crowd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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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l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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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